핫스타일 멘트가 있어가지고 짧은 거 같다 이거 빨리 해 하지마 잔들고 짠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끝! 짠! 하나 둘 짠! 그리고 하나 둘 셋 갑시다 끝! 야 토하지 마라 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토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아 이건 내 멘트인데 하이큐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지금 어떡하지? 어떻게 이겨야 되는데?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당신의 눈동자의 건배 뭐야 이거 얘랑 나랑 섞였잖아 하이큐 저 배 타고 들어가는 식당 처음이에요 이거 그런 거 아니야? 왜? 못 나오는 거? 어 못 나가게 하고 막 가둬두고 술 먹이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거 막 표현 잘할 때까지? 하하하 선생님 이거 왕복 맞죠? 팬동가요 왕복인가요? 왕복 맞죠? 아유 다행이다 야 이 보글보글 소리가 아주 에스말이네요 에스말 에스말이 뭐야? 에스말 에스말 요즘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브금처럼 에스말 이렇게 진짜로? 진짜로 에스엠은 스미야? 어 그쵸 스미라고 불러요 진짜로 스미라고 한다고? 네 진짜 스미라고 불러요 방주 운동 많이 하나 보다 저요? 요새는 안 해요 왕자 있어? 형 저 맨젤스도 찍었었어요 아 그래? 네 근데 딱 그거 한 번 찍고 나서 딱 그만뒀어요 아예 안 했어요 잘했다 안 보여주면 되지 그쵸 짠 하나 둘 셋 둘 셋 셋 셋 둘 셋 사장님 그럼 소주도 하나 같이 주세요 네 그러세요 확실히 규현이랑 형은 금수저야 규현이는 그때 당시에 우리 동네에 있었던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럼 펜타수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런 거야 우리 동네가 대박이다 판자집 살았다니까 미치지 않고 놀려? 스트Report 고백 조명 한 번 끌 수 있어요? 뿜어Well 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ция nickel кроме은 박יס 왕족 ㅋㅋ 너 왜 그래 너 이렇게 감성적이야 무서워 너 왜 그래 형 그럼 감성파괴자가 된 거야 우와 저 천둥 치는 거 봤지 벼락 맛 번개지 어 아 동민이 진짜 여자 거꾸들이야 핀 조명 딱 떨어지고 병화한테 병화가 여기서 딱 일어나서 딱 노래부르고 해야 하는데 미안한데 나는 다음에 둘이 올 때 그동안 좀 안 하면 안 돼? 술 좀 더 가보면 울겠어 너 하늘도 울고 있잖아요 왜 갖다 붙여 왜? 하늘 놀고 있는데 아 진짜 웃긴다